정희, 정호의 희망곡, 윤태진 아나, 추날단, 팬클럽이라 하기엔 들쑥날쑥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제가 말을 더듬게 되네요 제가 이제 정호의 희망곡 가서 하면은 여기 베텐 청취자분들도 많이 와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사연도 많이 남기고 문자도 남기고 응원도 보내주시는데 이제 신기하셨는지 추날단이 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팬클럽같은거에요? 그랬더니 아 팬클럽이면 맨날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또 없으면 돌아왔다가 약간 이렇게 드쑥날쑥하십니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채팅창에 그만큼 베텐의 정에 떨어지셨다는거지? 아니라 네, 베텐 정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서 되게 신기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약간 메이저 느낌이 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워낙 좀 마이너한 느낌인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팬분들이 그걸로 가니까 적응이 안된다 베텐이랑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뉴미춘 영입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나미춘 보내주고 뉴미춘 영입하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춘은 많다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년 나오는데? 네, 그래요 자, 배빅아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긴 빅라디오가 아니라고 아, 아닙니다 저희는 뭐 기사거리 던져줄거 없습니까? 기사거리요? 소스를 좀 주셔야 저희도 청춘주사기관에 홍보를 부스팅하죠 제 생각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게 없다?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니까 궁금한게 없으신거 같아요 소스를 왜 여기서 주냐 그래요 자, 아무튼 아쉽네요 청춘주사기관인데 다른 데에서는 기사가 나오고 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662님 윤태진씨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란색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윤태진씨는 개인의 어떤 퍼스널 컬러 뭔가요? 딱히 특별하게는 없는데 약간 노란색을 많이 저도 선택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다양한 선택이 있으면 노란색을 좀 픽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고 오늘은 스카프 하고 오셨네요 네 어머니는 뭐하고 나가셨어요? 아이고, 팬분이 제 생일선물날 아, 어쩐지 감각있다 했어요 추날단 감각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김동현님, 요즘 뉴미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스춘향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아, 왜? 윤태진님이 스타 춘향 코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나미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방송 경력에 배성재 10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탈했던 소사이어티 게임도 있는데 라고 캡쳐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윤태진 2010년 제80회 전국 춘향선 다 나와있어요 근데 경력, 명예경찰 홍보대사 남원시 홍보대사 KBSN 스포츠 아나운서 방송 채널A 뉴스A TV&소사이어티 게임 팍스경제TV 윤태진의 아이라인업 KBSN 스포츠 아이러브 베이스볼 시즌 7 왜 다수? 아, 우리 다수구나 아니, 이게 우리 다수였네 아, 이게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돼있네요 이야, 이게 채널A 뉴스A가 있는데 배텐이 없어요 그렇게? 윤태진의 대표작은 배텐 아닙니까? 배텐이죠 이야 나미춘이 태어난 곳이 배텐인데 이거 본인이 정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어허 배텐만 뺐네 넣어주세요 손절 네 사랑했다 윤태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에이, 아니에요 이야 ETC형 라디오 배텐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지? 기타 등등 라디오 이야 배다수네, 배다수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자, 뭐가 아닙니까? 아, 저는 배텐을 제일 사랑합니다 정정요구 됩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춘향 출신이신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미춘을 또 미스춘향을 알리고 있는 게 또 배텐이기도 한데 이야, 이겹다고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